시청자가 뽑은 마귀래쇼 최고의 일본 우리 수리자가 멋지게 활을 쏠 거고 눈을 절대 감으면 안 돼 눈을 깜빡거리는 사람들은 다 먹일 거야 우리 태큐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다 저부터요! 태큐니! 태큐니! 좋아! 자, 간다 너무 한 번째 우와! 깜빡거리고 자, 우리 두 번째 우리 활이 어, 활이! 어, 멋지게 어, 활이! 어, 활이! 어, 활이! 어, 활이! 활이! 활이 표정 봐! 눈빛! 어! 너무 잘 감았다! 좋아! 활이 탈락! 다음은 우리 테라 포스 봐, 포스 봐! 오빠야? 자, 수고하셨어요 하올! 자, 도전! 안 까랐어, 안 까랐어 아, 까맣어 안 크게 어, 좋아! 아, 까라! 아, 까라! 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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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지막 주자인 이준이는? 어, 이준이! 자신 있어! 자, 까맣어 자, 까맣어 아, 까맣어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엔 아기레쇼 무작정 여행단 자, 까맣어 자, 까맣어 자, 까맣어